유닛 8입니다. 주어 자리에 온 누구예요? 이번에는? 투부정사. 여러분 투부정사는 동명사 쓰기 싫으면 이거 써!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적어볼까요? 뭐라고? 얘도 무조건 단수동사 쓰기. 단수동사 쓰기. 자, to dance is exciting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동사 찾아보실까요? is, 오케이. 자, 그럼 앞뒤 끊을까요? 자, 그럼 주어 자리에 댄썸 이런 무슨 뜻이에요? 춤추다죠. 그래서 춤을 추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춤을 추는 것은 자, 얘는 exciting 하면 얘는 여러분, 지금은 일단은, 지금은 옆에다 얘를 형용사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신나는 이런 뜻이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호예요. 춤추는 것은 신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밑줄 칩니다. 자, 여러분 체크 포인트 1에, 자, 첫 번째 포인트 있는 거예요.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된다. 밑줄 쫙쫙. 자, 옆에다가 다시 또 하나 적어놓기. 자, to 다음에 동사 나와야지, to 부정사다. to 다음에 여러분, 동사 없으면은 뭐예요? 전치사다. 그거 밑에다가 또 적어놔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식어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to dance with friends is exciting. 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동사 찾아보실까요? is, 그렇죠? 그러면 앞뒤 끊을까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어, 쌤, 끝날 때 s로 끝났는데 is 쓰는 거 맞나요? are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루루. 아까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무슨 동사 써야 돼? 단수동사. 그래서 is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체크할까요? 자, with 동그라미. 자,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뜻은 두 가지. 뭐뭐와 함께. 혹은 무엇무엇을 가진. 전치사다. 우리 전치사는 여러분, 수식어구라고 했죠? 괄호 칠까요? 이렇게. with friends. 뒤에 명사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 승! 흥미롭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얼마든지 주어 자리에 꼬랑지에 쫙쫙쫙쫙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 1, 3, 5, 7, 9 한번 해보실까요? 자, 동사 동그라미 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쭉 해보세요. 자,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 1번부터. 자, 1번. To learn a new language takes time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 어디 있습니까? takes,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끊을까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to learn이 나왔어요. 자, learn함이란 무슨 뜻이죠? 그쵸? 얘도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무엇을 배우다입니다. 배우려면 배우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뒤에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누군가가 따라 놔줘야 돼요. 자, language함이 여러분, 명사입니다. 무슨 뜻? 언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 배우는 행위. 것은. 제2, 그쌈이 여러분.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ime이랑 같이 나오면 걸리다, 소요가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걸립니다. 무엇이? 시간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으로 따지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 있고 우리가 얘를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버리죠. 시간이 걸리다라고. 여러분, 책의 오른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걸리게 한다. 자, 그럼 3번 여러분, 동사 이즈, 이즈 그럼 앞뒤 끊을까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해하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무엇무엇을 이해하다 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을률에 해당되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professor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여러분 명사 뒤에 apostrophe s 하고 이렇게 나오면 누구누구의 라고 앞으로 이제 해석할 거예요. 누구누구의 김의 김교수의 이렇게 그래서 lecture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의란 뜻이죠. 그래서 김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하는 것은 동사 자, 비동사는 여러분 뒤에 누구 나온다고요? 보어 어렵다. 어려운 게 뭐라고? 김교수님 수업 이해하는 거 자, 다음 5번 자, 어? 여러분 이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했죠? 어? 수식어구다. 뭐예요? for 아까 여러분 전치사라고 그랬죠? for some people 자, 여기서의 some은 여러분 몇몇 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몇몇 이즈섰다. 왜? 주어가 누구라서? 만드는 것 이라는 행위라서 그래서 make me 여러분 만들려죠. 만들려면 만드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엇뭇을 만들다 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뭐 을룰의 해석이 되는 new friends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주어가 아니고 친구들을 만드는 행위가 주어다. 그래서 단수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비동사 보호 쉽다. 쉬운 것이 뭐야?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 누구한테? 몇몇 사람들한테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쉽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렵다. 자, 동사 찾아볼까요? made입니다. made는 여러분 뭐의 과거형이에요. 우리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우리 한글에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make, 만들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얘 앞까지 끊을까요? 그럼 주어가 겁날이 길어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하나 쳐봅시다. 어디? at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괄호 칠게요. at the contest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다. 콘테스트 하면 우리 대회죠. 대회에서 at은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회에서 자, 그러면 to 부정서를 받다니 to receive 자, receive 자, receive 하면 무슨 뜻? receive 하면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받으려면 내가 받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무엇무엇을 받다 입니다. 무엇무엇을 받다. 그래서 뒤에 무엇무엇을 에 해당되는 단어가 꼬랑지에 달고 나와줘야 돼요. or 다미 여러분 무슨 뜻? 상 이라는 명사입니다. 상 그래서 상을 받는 것 얘가 주어인데 어디서 받는지를 수식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상 받는 거? 대회에서 그래서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은 주어는 made 아까 여러분 made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만들었다. 무엇을? 전을 만들었어요. 상을 받는 게 여러분 사람을 만들 수 있나요? 너 상 받았더니 사람이 됐다. 물론 이런 말이 말은 되지만 내가 갑자기 상을 싹 받는 전 갑자기 사람이 쑥 하고 만들어집니다. 이게 돼? 안 되죠? 그래서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이 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야. 전을 어떻게 만들어서 상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전을 어떻게 만들었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목적격 보어라는 겁니다. 행복해진 게 여러분 누구야? 전이야.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오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은 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해진 게 누구라고? 전.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To find a quiet cafe in this town seems impossible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동사 어디 있을까요? seems입니다. 자, 일단 이 앞까지 끊을게요. 자, 그럼 이 앞까지는 주어 자리죠. 자, 우리 아까 배운 전치세 있는데 어디 있어요? in 그러면 우리 이거 괄호 칠까요? townhome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동네죠. 마을이죠. 그러면 이 마을 안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을 보니까 find다. find은 여러분 무슨 뜻? 무엇무엇 슬 찾다죠. 찾으면 찾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엇무엇 슬 찾다예요. 그래서 얘의 성질 때문에 뒤에 무엇무엇 슬에 해당되는 뒤에 꼬랑지가 달고 나온 거예요. quiet함이러면 무슨 뜻? 조용한 카페 하면 카페죠. 그래서 조용한 카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근데 어디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조용한 카페를 찾는 것은 그 찾는 행위는 seems 하면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뭐뭇처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 제가 뭘 꼬랑지에 붙어놨냐면 앞에다가 제가 뭐뭇처럼 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는 뒤에 보호가 나옵니다. 뭐처럼 보이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impossible 이라는 아이가 보호로 나왔습니다. 자, impossible 하면 무슨 뜻? 미션 impossible 생각해봐요. impossible 무슨 뜻? 불가능한 형용사입니다. 자, possible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고 영어 단어 앞에 I am이 붙으면 주로 반대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라는 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예쁘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 마을 안에서 조용한 카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불가능한 게 바로 뭐라고? 이 마을 안에서 카페를 찾는 거. 그래서 얘는 주격 보호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7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7번 여러분 별표 치시고 오늘 반드시 한번 이해해보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닛 9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유닛 9 자,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별거 아니다. 자, 제목이 여러분 9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주어 자리에 온 뭐라고 적혀있어? 가짜 주어 이시라고 적혀있죠. 자, 유닛 9나 10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에다가 큰 크게 적어놔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적어놔봐요. 가주어 진주어 자,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볼까?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다섯 가지 얘기해 볼까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마지막 명사절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닛 7이나 유닛 8에 보면 동사를 막 잘라보면 주어가 굉장히 길었어요. 보여요? 우리 이때까지 봤던 거 주어가 엄청 길었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거를 안 좋아해요. 야, 주어는 깔끔하게 딱 작게 가고 몸의 비율이 맞아야지. 얼굴이 작고 밑에가 탄탄해야 오래 살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한 번 적어보면 명사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누구 나올 수 있어요? 대명사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누구 나올 수 있어요? 동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구 나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그 다음 또 누구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명사절 명사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얘네들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문장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보면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To go camping is fun 자, go camping 하면 하나의 단어로 캠핑을 가다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 찾아보시오. 이제 자 그리고 이 앞뒤 이렇게 끊자. 그쵸? 그럼 이 앞자리는 누구 자리에요? 주어 자리자 그럼 주어 자리가 캠핑을 가는 것이에요. 캠핑을 가는 것은 비동산 여러분 뒤에 누구지에요? 보어 재밌다에요. 재밌는 게 누구야? 캠핑 가는 것 보어입니다. 근데 외국 애들이 봤을 때 이게 과분수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너무 길다 야. 동사가 이렇게 짧은데 머리가 너무 긴데 보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보기 싫다고 어떡해? 이거 지워라 야. 지워 지워. 지워요. 그러면 이즈펀 이렇게 쓰라고? 아니지. 동사 앞에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지. 그럼 주어 누구 쓸 거야? 이 자리에 그냥 있어라 이래요. 그냥 있어. 그러면 이리스펀 하면 그것은 재밌다잖아. 그럼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 아 그럼 이거 지운 거 있지. 이거를 그냥 문장 맨 뒤로 보내. 그럼 어떤 문장이 완성되냐면 이리스펀 어떻게 돼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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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여러분 뭐 바뀌는 거 없어요. 투 고 캠핑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즈오 진주오 구조예요. 자 유닛 10에 있는 거 한 번 볼까? 자 유닛 10에 있는 예문을 보면 자 제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명사절은 여러분 주로 어떻게 시작한다 했지? that 주어동사 what 주어동사 그래서 얘가 that이 여기서 주어로 써요. 그리고 얘가 that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that 주어동사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명사절이 나온 거예요. 자 명사절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라고 해석해요. 그녀가 angry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화난이라는 뜻이죠. 그녀가 화난 것 쓴 얘가 진짜 동사 본동사 is clear clear 하면 깨끗한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명백한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합하냐면 그녀가 화가 난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주어에 나온 것인데 야야야 너무 길어 이거 지워 이 자리 누구 쓸까요? 마찬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건 아무것도 못 써요. it만 쓸 수 있어요. they 못 써요. we 못 써요. that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써요. it만 쓸 수 있어요. it만 그리고 언니 여러분 it is clear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지운 걸 어떻게 한다고? 문장 맨 뒤로 그대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적는 거야? that she is angry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는 주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는 짧단 말이에요. 근데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은 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때 그 자리를 그냥 통째로 다 지워. 그리고 그 자리 누구 써? 여러분 it 쓰는 거예요. it it 쓰죠? it 그리고 여러분 그 지운 거 어떻게 해? 문장 맨 뒤로 빼 그대로 통째로 그게 바로 it 가주어 진주어 구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첫 번째 포인트의 밑줄 금지입니다. to go 캠핑처럼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문장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는 가짜 주어 누구? it을 쓴다. it 딴 거 못 써요. that 못 써. that 특히나 여러분 많이 틀은 게 that이에요. that 못 써. 자 다음 오른쪽 유닛 10에도 여러분 밑줄 칩니다. 여러분 책 보시고 that 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으며 뭐뭐라는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밑에 진짜 주어인 that blah blah 대신에 가짜 주어 it을 더 자주 사용.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it은 얘 때문에 대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빈 껍데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야.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것은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뒤에 거를 진짜 주어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it은 빈 껍데기다. 아무것도 없다. 해석 안 해도 된다. 뒤에 거를 진짜 주어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3579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 화면 보시오. it is very important to sleep well 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랑 뭐 할 거냐면 원래 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it은 가짜 it이야. 왜? 뒤에 to 어쩌고가 있어서 가짜 it이야.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지. to sleep well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생긴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가 무엇입니까? is is입니다. 그러면 앞뒤 끊을까요? 그럼 주어 자리에 얘가 왔죠. 그쵸? 자 여기서 well은 여러분 적어놔요. 부사예요. 부사 잘 이란 뜻이에요. 잘 잘 잘 자 또 적어놔요. very 에다가 얘는 매우란 뜻이죠. 얘도 부사입니다. important 중요한 얘는 형용서입니다. 부사는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래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는데 여기 투 부정사 이것이 너무 길어서 이 자리에 뭘 쓴 거예요? 지우고 이 쓰고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그대로 통째로 문장 뒤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럼 3번 해볼까요? 3번 Is it exci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얘는 문장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원래 문장을 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써줘야 돼요? 주어부터 써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는 뭐 써줘야 돼요? 동사 써주죠. 그리고는 뭐 3개 나올 수 있어요. 수식어구 나올 수 있고 보어 나올 수 있고 목적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날 때는 요거 두 개의 어순이 쑥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동사가 먼저 튀어나온 것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우면 여러분 3번은 뭐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의문문이 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Is it exci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원래 이 문장은 To watch a baseball game is exci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이즈 투 이즈 투 지우고 지우고 누구 써요? it 있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문장 맨 뒤로 그래서 이렇게 박힌 거예요. Is it exci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야구 게임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번까지 제가 해볼게요. 5번까지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wins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Distinguish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자 원래 이 문장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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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디스 틴 기쉬 더 트윈즈 그 다음은 동사 이즈 비동사 D 그대로 디피컬트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주어 자리가 예예요. 자 Distinguish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하다 구별을 의미 여러분 구별할 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무엇을 구별하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나왔냐면 더 트윈즈가 나왔어요. 더 트윈즈 하면 여러분 무슨 뜻?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들을 구별하는 것 주어 쓴 어떻다? 어렵다 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 다 지워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 써요? it 그리고 이건 어떻게? 그냥 문장 맨 뒤로 그러면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wins 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7번 9번 있죠? 숙제로 해오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연습 해오시게요. 7번 9번 숙제예요. 목요일까지 자 그 다음 유닛 10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명사절이 주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설명만 듣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제가 좀 더 딥하게 수업할 거예요. 일단은 세 개만 여러분이랑 저랑 해볼게요. It was great that everyone came to the party. 자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that everyone came to the party was great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자 that은 여러분 밑줄 껐죠?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제 했어요? 뭐뭐라는 것은이에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that 주어 동사 얘가 바로 that절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자 everyone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came 어 come on me 여러분 아까 필기했는데 뭐라고 필기했게 일형식 동사 이영식 아니고 일형식 동사 뒤에 보호 필요하다 안하다? 안하다. 목적어는? 안하다. 뭐만 나올 수 있다? 수식어고 그래서 뒤에 뭐가 났냐면 투명사 전치사고가 나온 거예요. 바로 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끊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티에 왔던 것은 was great 좋았다 훌륭했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은 야야야야 아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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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앞까지 전부 다 지워 이 자리 누구 쓴다 무조건 지우면 누구 it it 말고는 아무도 뭐든 있어요 있어 그럼 여러분 남은 거 지운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맨 뒤에 그대로 통째로 그러면 it was great that everyone came to the party 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2번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유니템부터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 괜찮아요 그냥 음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셔도 돼요 우리가 천천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들어봐요 감상을 해봐요 지금은 자 얘는 여러분 일단은 바꿔봐요 원래 문장대로 그건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할까요 bet can boat Sally flowers 그 다음은 is sweet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치 자 그러면 앞뒤 끊을게요 그럼 주어저이 누가 나왔냐면 that 주어동사 명사절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넘기라고 했냐면 자 can boat sally flowers 이세요 자 boat 는 사다 by의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어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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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t 샀다 누구를 Sally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범법적인 행위죠 사람이 사람을 사는 행위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살게 이거 이상한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쵸? 그쵸 여러분? 아니야? 나랑 여러분의 정서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아니죠?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대체 뭐야? 아 뒤에 보니까 flowers 꽃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맥을 보니까 아 아마도 Sally에게 꽃을 사줬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앞에는 사람이 나와서 받는 대상이 나와요 누구누구 에게라는 것이 나오고 뒤에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주는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꽃을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캔이 Sally에게 꽃들을 사준 것 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캔이 Sally에게 꽃 사준 그 행위 자체가 is sweet 다정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에요 우리 오늘 뭐뭐 나왔냐면 오형식도 아까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사형식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도 별표치고 오늘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셔요 이거는 이건 복습을 해야 되는 문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자 3번까지 제가 오늘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대로 바꿔봐요 이제 그건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dead kate lost her wallet new wallet was terrible 그렇죠 자 그러면 워즈가 동사니까 우리 앞뒤 끊을까요 자 그러면 kate는 lost 참 여러분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losing 과거형 kate는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그녀의 아까 her 하면 여러분 소유격이라고 했고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지갑 wallet 하면 지갑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지갑을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그 사실은 was 비동산 여러분 뒤에 누구 나와줘야 돼 for terrible 최악이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주어 너무 길잖아 이거 통째로 다 지우자 이 자리에 누구 적을까요 it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뒤로 그대로 보내자 그러면 it was terrible that kate lost her new wallet 이 되는 거예요 자리에 그 주어 사라지 이 이게 일요 이럴 이 도구